네 오늘 수급의 상탈은 사실 백신 관련 주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수급의 집중도로 보게 된다면 그렇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대영주 쪽에서 오늘 좀 흐름이 상당히 눈여겨보게 됐었던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초반부에서 상당히 강했어요. 한 6% 넘게 오르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오늘 또 거래량을 실으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조금 더 펀더멘탈로 접근을 해볼까요. 과연 주가의 저점과 실적의 저점이 나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의 실적 상향의 어떤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요금 인상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좀 얼마만큼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매출의 증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소위 말해서 실적의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좀 영업이익단의 어떤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좀 부족하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이 크게 사용되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원재료 가격의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나 지금 유가라던가 이런 점을 봤을 때는 2018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환율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른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석탄이나 유가 등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어서 이 점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 바닥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게 됐지만 유가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도 상당히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대한 저점은 잘 모르겠답니다. 그리고 1분기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이익 전망치도 현재 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실적에 대한 저점은 모르겠다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앞서서 좀 말씀드린 데는 비용 절감 효과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바닥의 확인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저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주가는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닥권에 있을 때 그 변동성이 더 힘들다. 바닥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들고나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닥의 확인에 대한 얘기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상향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과연 전기요금 인상은 가능할까라는 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인상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는 반면에 어떤 걸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점은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는 나왔지만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인플레와 관련된 걱정이 많으면 요금 인상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여론 쪽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요금 인상의 뭐라 그럴까요. 전력요금을 조금 더 인상해보자 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을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잘 모르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증권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향의 요건은 좀 더 지켜보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의 시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흥국증권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쉽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실적이 증가될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확인을 하는 한 해가 되겠지만 실적의 상향의 요건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KB 증권에서는요. 주가 하락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연간 이익 전망치 다시 한번 재채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봐도 아직까지 뭔가 확신을 줄 만한 게 없다라는 점을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아질 여력은 있어 보이지만 이 또한 좀 더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의 수급을 지금 끌고 있는 쪽은 사실 기관이었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만 장기 적응 관점에서 보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는 매도 그리고 투신 쪽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이 꾸준하게 더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 점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매물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오늘 한국전력 좀 더 강한 긍정적인 모습의 얘기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아직은 좀 그런 점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의 수상탄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으로 산책 응arin 프로 한국전력 então 컨텐츠로도